그냥 얘를 채소로 먹는 것보다 높은 영양소를 내가 먹게 되는 거야. 석류질을 많이 먹으니까 숙변도 다 배설하게 되고 몸이 가벼워. 재료만 봐도 건강하겠다. 양파를 왜 써시는 겁니까, 선생님? 이건 이제 죽 만들려고. 채소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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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토마토. 토마토 이거 데친 겁니까, 선생님? 석류질이 많아서. 물 3, 4컵. 물 3, 4컵. 물을 이렇게 센 불로 하면 안 돼. 아주 약한 불로. 이걸 익히게 되면 두 배에서 세 배에서 여섯 배까지 영양소가 올라가. 약한 불에서 끓여줘요. 게가 전혀 파괴가 안 되면서 이게 그 성분이 올라가는 거야. 이게 성분이 올라가는 거야. 이게 성분이 올라가는 거야. 고수 그렇죠. 오이. 오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